연준이 머리 만져주세요. 판사님 저는 손이 없습니다. 아 연준이 형 사실 그런 댓글 없었는데 그냥 읽은 거예요? 화면 볼래요? 화면 볼래요? 화면 댓글 없었어요. 아 찾으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혹시 몰라요? 연준이 머리 만져가지고! 그 요즘 요즘 그 멜론도 맛있어요 멜론 아 끊겨! 아 어떡해! 수빈 수빈 야 나 찾아봐.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 멜론도 시켜봤는데 멜론이 요즘 맛있기도 하고 수빈이 코를 만들어주세요. 요즘 또 다른 거 없어? 코를 만들어줘야 돼. 다 같이 가면 해먹게 해줘. 감옥게 해줘. 한 명 한 명 더. 수빈이 머리 만져줘. 너 머리 말리는 것 봐. 오 прекращ다. 으아 진짜 미안해요. 으아 진짜 미안해. 두 번 열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